민노총 홈페이지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고 한미일군사협력반대,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 노동당의 이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민노총이 내일부터 전국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를 위한 총파업입니까? 추구하는 목표가 대한민국과 노동자들의 권익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것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가 민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라는 제목으로 보낸 글이 자랑스러운 듯이 올라와 있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고 한미일군사협력반대, 국법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 노동당의 이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선진국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화물연대는 파업에 나서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고 했는데 혈관을 멈춰 사람을 살리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혈관을 막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류를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가 죽습니다. 물류를 멈추겠다고 하는 말은 곧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말입니다. 과거 정치권이 소통이라는 미명하에 언제나 민주노총에 끌려다녀 국가의 법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민노총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띠법과 무법의 피해자는 늘 국민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똑같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에는 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과 탈법 또 파업에는 법과 원칙을 세워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띠법과 탈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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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